이게 제 기계인데요. 인텔 코어 i9 9900K CPU 3.6GHz 이 모델인데요. 코어가 8개 들어있고요. 라지컬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레드가 16개 들어있어요. 저한테 그래픽 디바이스가 2개 곱혀있는데요. 하나는 인텔 UHD 그래픽스 630. 이건 CPU에 붙어있는 거고요. 이건 NVIDIA인데요. 지금 NVIDIA는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제 말은 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CPU에 들어있는 GPU UHD 그래픽스를 사용하고요. 인텔 코어에 들어있는 그래픽스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PDF는요. C++ AMP라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패러렐 런타임인데요. 여기에서 챕터 4에서 타일링이 나오고요. Complete Modification of Simple into Tiled 그래갖고 이 페이지에 최적화된 패러렐 엘고리듬이 있습니다. 물론 행렬 곱셈 계산이고요. 이건 최적화된 방법인데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보면 실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행렬을 곱하는데 512x4096 행렬 하나와 4096x512 두 개의 행렬을 곱셈을 하는데 단순 AMP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GPU를 단순하게 패러렐로 사용할 때 307ms가 걸리고요. 타일 크기를 4개로 잡을 때 2015 타일 크기를 8개로 잡을 때 330 타일 크기를 16개로 잡을 때 235ms 이 경우가 가장 빠른데 이거는 GPU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GPU 모델은 제가 찾지 못했는데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기에서요. 이 조건을 여기다 동일하게 적용했는데요. M이 512이고 K가 4096이고 여기는 W로 되어 있는데 저는 N으로 적었는데요. 512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조건을 빌드 하는데요. 인텔 데이터 파일을 C++ 컴파일에서 C++ EC 표준을 사용하고요. AVX2 익스텐션을 사용하고 최적화 O2 옵션을 줬습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LSD를 실행해 보는데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랑 비교해 보는데요. 싱글 스레드 일반적인 계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1857 굉장히 느리죠. 컨벤셔널 방식은 일반적인 계산 방식으로 단일 싱글 스레드를 사용할 때고요. 이거는 트랜스포즈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CPU로 계산하는데요. 행렬을 트랜스포즈 시켜갖고 곱셈을 하는데요. 물론 계산 결과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24ms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온 가장 빠른 이거는 GPU를 이용한 거거든요. 제일 빠른 방법보다 제일 빠른 방법이 235인데요. 제가 CPU를 사용해서 계산한 게 24니까 GPU로 사용한 것보다 10배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CPU를 사용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조금 변형을 했는데 GPU로 계산한 것보다 10배가 더 빠릅니다. 10배가 더 빠르고요. 이거는 GPU로 계산한 건데요. 293 이랑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하죠. GPU는 제가 대충 코딩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CPU로 계산한 게요. 이 경우에는 GPU로 계산한 것보다 6배 더 빠르고요. 이 경우에는요. 76배가 더 빠른데요. 76배가 더 빠르고요. 그래픽 코어를 쓴 것보다 6배가 더 빠릅니다. 지금 조건이 이런 경우에요. 이제 문제의 크기를 바꿉니다. 이거를 코멘트로 달고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행렬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48 곱하기 2048 행렬인데요. 엘리먼트 개수를 여기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sdd cout matrix element count 이렇게 해서 matrix element 개수를 화면에 출력해 보는데요. sdd 이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거를 곱셈을 하는데요. 이걸 1로 놓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하고요. d1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게 element 개수인데요. 1 10 100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400 100 400 100 element 인데요.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와 transpose를 사용했을 때는요. 이게 단위가 ms 1 s 가 안됩니다. 약 10분의 1 또는 7분의 1 초 정도 되는데요. gpu 로 계산했을 때 이게 이 정도 나오는데요. 약 1.8 초 가 나오는데요. gpu 보다 cpu 로 계산한 게요. 무려 18배 빠릅니다. 이것도 transpose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한 것보다 무려 237 배가 빠릅니다. inh 버 137 ande 149 159 169 189 169 179 239 179 189 169 179 189 189 189 189 189 191 209 189 데이터 패럴 C++ 이 책에서 챕터 15와 챕터 16, 챕터 15는 GPU 프로그래밍에 대한 거고요. 챕터 16은 CPU 프로그래밍에 대한 겁니다. 챕터 15에서도 GPU의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에 대해 설명하고요. 챕터 16, CPU 프로그래밍에도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GPU로 코딩하든 CPU로 코딩하든 SIMD, Single Instruction, Multiple Data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제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Experimental C++ 20, 23, 20X, Feature 그래갖고 여기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이 시리즈에서 지금 현재 SIMD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신 및 미래 C++ Language에 대해서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SIMD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21절을 시작합니다. 양송혁 Ray 아이브 마이브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